네 오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 금산전문가님 진성티씨가 상당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나만 믿고 따라와 4월 아마 20일 4월 25일이네요 그렇죠 4월 25일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진성티씨라는 종목을 제가 아마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추천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었냐면 우크라이나 최근주에서 가장 1등 종목이다 왜 1등 종목이냐면 캐트필라에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도 우크라이나 최근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드는 기업이요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 캐트필라가 가장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게 부품을 납품하는 진성티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차 제가 매도 목표가 13500원을 제시해드렸죠 이날 13600원까지 상승해 나왔습니다 이날이 13500원 이게 제가 1차 매도 목표가 13500원이니까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면 다시 아마 13500원 돌파 나올 것이고 저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최근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최종적으로는 1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1차 13500원 2차 15000원까지 여러분들 마음 놓고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에 저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이슈 하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엔비디아 수혜주입니다 오늘 제가 키워드가 엔비디아 수혜주인데 왜 제가 엔비디아 수혜주를 제가 정해왔냐면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AI나 로봇이나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저기에서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폭등을 한 거죠 1월 3일날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요 한 주당 143달러에서 제가 아마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미국의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느냐 제가 답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해라 그때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요 거의가 저 가격에 놓여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엔비디아의 한 주당 가격이 422달러니까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195%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같은 업종이라 하는 AMD가 한 87% 급등이 나왔고 인테리안 38% 급등이 나왔어요 가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가 종액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시가 종액이 지금 세계 6위입니다 얼마다 하면 1361조예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전 세계 지금 시가 종액이 있잖아요 1위부터 제가 20위까지 제가 한번 다 뽑아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애플이 1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위고 사우디 아랑코가 3위고요 알파벳이 4위고요 아마존이 5위고요 6위가 엔비디아예요 그 다음은 10위가 TSMC고요 삼성전자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랭킹 순위가 한 20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키우더가 엔비디아 수혜주고요 그러면 과연 히든카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제가 엔비디아 수혜주를 제가 뽑아온 겁니다 저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저게 나와 있는 엔비디아 수혜주들이에요 SKI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어테크닉스, 칩셋, 미디어인데 제가 저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미반도체 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어테크닉스하고 칩셋, 미디어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요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히든카드 종목으로 제가 선정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삼성전자를 제가 엔비디아 수혜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보통 주시가 정액이 지금 432조고요 우선주가 49조예요 저거 두 개 합치면요 481조입니다 481조, 500조가 안 돼요 너무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저 시가 종액은 말이 안 된다 아까 제가 엔비디아의 시가 종액 1361조 이야기해드렸죠 그 엔비디아 시가 종액이 지금 거의 25%도 안 돼요 그 다음 7월 7일 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저는 저때가 삼성전자의 방향이 나온다고 봅니다 7월 7일이 삼성전자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실적이 최악일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인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올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을 보니까 1월 2일 날, 1월 3일 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49.67%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2.6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 이상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매수가를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 이게 주봉 차트고요 그 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 시초가입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8만 원이고요 2차 매도 목표가 10만 원 손절 나이는 6만 3천 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비중은 20%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엔비디아 수혜주 삼성전자를 오늘 히든 카드로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